잠시 운중시지, 운이 조사면 아름다운 아름답고 슬퍼지않은 지여 잠시 운중돈아 아름다운 당나는 이신정 고산이시여 옥공자 하나만 유지하여 아, 이 때부터 태기가 있어 태기가 있을지 열흘 만에 이래 복둥자 하나를 낳았다 아이고, 우물에서 숙룡을 찾는다더니 어떻게 열흘 만에 애를 낳아 아, 대감한테 급한데 언제 열 달을 기다려 하긴 대감한테 급하니까 어떨 열 달이 열을 갖거지 어쩌던지 이렇게 눈끈이 들라 잡기용이나 눈치고 잘 들었는데 이 아이 자랑이 남달리 늦었다 한 두 살의 말을 배워 서너 살이 되니 말이 청산이오요 하나를 가리키면 열흘 아는 줄 알아 아, 장대장 보고 없구만 깜짝 놀라 이리 똑똑해다가 건넘 말 사는 별감물로 자식을 만끄는데 이리 가르치고 이리하여 장대장이라는 별을 얻고 한참 논일 적에 장대장의 부모는 그만 병을 얻어 시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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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다가 시름 시름 알다가 에휴, 그냥 덥스라라 들어왔지 당첨께 기대대란 말이고 허무한 인생이 헛없이 능을고 화가 지다가 우미로구나 생각을 하니 생각을 하니 일생 무사히 서로 여유로 나의 인생을 할 뿐 나 나 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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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